안녕하십니까 부산의대 산부인과 도농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부인종양진료실 둘러보기입니다 부인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진실 혹은 잘 모르고 계시는 오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가지 케이스들과 환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병이 있고 다양한 발생 연령에서 발생합니다 부인암이라고 하면 분만을 하신 부인들한테만 생각하신다고 하여서 10대, 20대 학생들이라든지 20대 여성들은 잘 안 생기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상황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부인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암의 진단과 동시에 너무 많이 당황하셔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생각을 못할 정도로 당황하시고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받는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부인암도 치료하고 임신과 출산도 상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야기를 할 때 유전된다고 하던데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배우들이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유전병으로 고생하고 또 그로 인해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모든 부인암이 유전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한 종류만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봤으면 좋겠고 또 많이 하시던 분들은 정기검사를 잘했는데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한 게 오진이 아니었나 잘못된 게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진실과 오해들이 왜 생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부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하겠습니다 부인암 부인과 질환은 대표적으로 발생 빈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궁암이라고 하는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긴 한데 보통 오시면 자궁암이다 자궁암이다 하면서 자궁내막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을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암, 부인종양은 자궁내막에 생기는 자궁내막암과 난소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에 맞는 진단과 치료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말씀 많이 하시는 자궁암 자궁내막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보면 자궁암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보면 이렇게 큰 근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암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암이 되고 양성질환, 물옥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물옥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종양을 갖고 왔다고 나는 암이 걸려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크기와 관계없이 조직 결과에 따라서 진단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종양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용종들, 근종들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용종들과 근종들은 있다고 하면 다 물옥이 있습니다 하고 오는데 이런 용종 근종들은 항상 모든 경우에 수술을 하진 않지만 증상이 있거나 또 증상으로 인해서 생활이나 빈혈 이런 이상 증상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술과 외래에서 지켜보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상의 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부인 종양 중에서 자궁근종, 자궁용종들의 첫 치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근종절제술, 용종절제술을 함으로써 비로소 이것이 용종이다, 근종이다라고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오실 때는 초음파 소견, MRI, CT 등을 사진을 가지고 거기에서 혹시나 내막암, 자궁암 이렇게 찍혀 오시면 거기 진단을 받으신 것 같이 많이 놀라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우리가 촬영하는 초음파라든지 MRI, CT에서 용종, 근종, 악성 질환이 진단되지 않으니까 조직 진단이 나오실 때까지는 그런 불필요한 걱정으로 잠을 못 자고 왔다면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와서 확인을 하고 상담부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양성 종양은 자궁근종이라고 하는데 이 자궁근종은 나중에 어떤 경우에선 육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커서 암입니다 아니면 자궁근종이 있어가지고 검진을 하러 갔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된다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한지 또 그 나이 때는 이 수술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처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보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 보면 점이 많듯이 어떻게 보면 자궁에 있는 점같이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검사를 해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아주 큰 자궁 종양이 생긴 것 같이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치료가 필요할 때도 반드시 수술적 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가지고 위치나 본인의 분만이나 다른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서 처치법을 상의하시는 게 좋겠고 잘 모르고 배가 나오는지 알았어요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큰 근종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큰 근종도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악성 종양이 아니고 양성 종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로기였고 35kg까지 나갔습니다 저 경험에서도 근종을 저희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수술하고 나서 16, 17kg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고 무거운 종양들도 악성이 아니고 양성인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크기가 커가지고 나는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수술하고 나신 모습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근종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생리 양이 많아진다든지 비정상 출혈이 있다든지 갑자기 사이즈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증상들과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와 없던 증상들이 있고 또 그 증상들이 점점점 자기 생활을 방해하게 될 때는 어떤 이유로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지를 가까운 산부인과 또 필로에 따라서는 더 큰 병원의 부인 종양을 전공하는 교수님과 또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상담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종에 있어가지고 암원그라마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밑에 보시면 육종성 변성이라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물옥이다, 물옥이다 하는 것만 믿고 있다가 5년 전에 어떤 산부인과에서 물옥이라 했는데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수술을 하고 보니까 육종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5년 전에 초음파로 봤을 때 물옥이라 했지만 정기검진을 하면서 이 근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2차 변성, 크기가 바뀌는지 증상이 바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주 드물긴 합니다 0.1%에서 0.6%만 육종성 변성을 하지만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근종은 근종으로 있으면서 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안 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근종이 악성근종으로 변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 검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지금 식생활 습관과 생활 패턴이 약간 서구화로 바뀌면서 전 세계의 자궁암 중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부인암은 자궁 내막암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2등, 3등 정도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궁 내막암이 증가하는 빈도를 본다면 99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했을 때도 3.5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400명인 것이 2018년, 2019년 통계에 보면 3,400명 정도까지도 증가되어 있어서 3.5배보다 훨씬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곧 자궁암, 즉 자궁 내막암이 가장 높은 빈도의 부인암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궁 종양, 자궁암들의 치료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 또는 내과적 치료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부위에 따라서 절제되는 범위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 수술을 치료는 계복 수술은 나쁜 것이고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좋은 수술이다 그렇지는 않고 본인의 근종의 위치 또 자궁암의 위치에 따라서 부인 종양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자궁 내막암의 원인 중에 가장 발생 위험 요인은 무만을 하지 않은 미산부들 또 무월경이나 월경에 의한 불임증이나 월경장애 즉 평소에 월경이 원래 좀 불규칙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불규칙한 월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내막 증식증과 내막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과체중, 과체중이라든지 유방암과 자궁암의 기왕력 또 에스트로겐 치료를 오랫동안 받은 경우 또 문제가 되는 최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단항성 난소 증후군에 있어가지고 내막암이 젊은 여성에서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번에는 한 20대 초반에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술적 치료냐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하여서 임신력과 가임력, 출산력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냐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여성들의 질환들이 그렇지가 않듯이 내막암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나 방법이나 성적이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과 관계해서 생기는 타입들이 보통 예우가 좋은 편이나 에스트로겐과 무관하게 생기는 타입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우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주변에서 자궁 내막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예우도 좋고 쉽게 치료하더라 하지만 본인한테는 해당 안 되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자기의 타입과 위치, 병기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으로서는 질출혈 질 분비물 이상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나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항성과 관련해서 생리 패턴 이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없던 증상이 1주, 2주 증상의 빈도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자궁 내막암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환과 연관이 있는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정기적 검진을 잘 받았는데 이것에 걸렸어요 검진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요? 하는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자궁 내막암은 정기적인 검진과 선별검사법이 효과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지속되거나 강화됐을 때는 반드시 앞에 부인과적 진찰을 받았더라도 재검사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모든 암의 진단은 영상적 진단, 초음파나 MRI, CT 등으로 추정은 하지만 결국은 내막암입니다, 내막증식증입니다, 위축성 변합니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막소파술, 내막조직검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외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당일 입원해서 소파술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검사들에서는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도 본인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은 게 외래에서 하는 경우에서의 오차와 또 입원에서 하는 경우의 오차가 제법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출혈이 있어서 내막조직검사를 외래에서 받았습니다 입원해서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원해서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출혈이 되고 있고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혹시라도 조직검사가 있어서 내막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없는지 그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재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변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보통 1기, 2기, 3기, 4기에 맞춰서 변기를 구분하고 그 변기에 구분이 되는 데에 맞춰서 수술적 치료라든지 또 방사전 치료 또 아니면 가임력을 보존하거나 분만을 해야 되는 여성들에 있어가지고는 프로제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해서 자궁과 내막을 보존하여 분만과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충분히 상의를 해야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가 이 치료에 해당되는 변기와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분만이나 출산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상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암의 치료와 또 안전한 분만을 같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부인 종량 중 난소암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진실과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소암도 많이 보고 있고 난소암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난소암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치료하는 도중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소암, 난소암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유전성 난소암, 난소암과 같이 붙어서 난소암 유방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적 이상이 유방암과 난소암이 같이 발생할 수 있는 BRCA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집안 내에서 직계에서 난소암과 유방암이 한 명 또는 두 명이 있다면 혹시 유전이 아닌가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유전검사가 필요하다면 유전검사를 하고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검사법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받으시는 것을 검사드립니다 난소암은 이렇게 유전 패턴을 보이고 있고 다른 경부암이라든지 앞에 있던 자궁암들은 유전 패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난소암이 왜 생기는가 하면 잦은 배란 또 임신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란을 했을 때 난소 표면이 상처가 났다가 낳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생활의 패턴이 바뀐 것도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사망률과 발생률을 본다면 난소암은 자궁암에 비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다른 질환에 비해서 유의하게 보이는 사망률, 아주 높은 사망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3만 명이 발생해서 15만 명이 사망한다는 60에서 70%가 발생하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난소암에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는 아주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물옥입니다 하고 왔던 난소종양들 양성종양과 경계성종양, 악성종양을 잘 구분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양성종양의 종류도 이렇게 많듯이 이 정도 아주 많은 타입의 양성종양과 경계성종양, 또 악성종양을 구분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충분히 상담을 하여야지만 조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난소암을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이 이 아주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4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는데 산부인과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았는데 아무 멀쩡하고 이상이 없었는데 3개월 만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진료할 때 진료를 잘못했거나 오진을 했거나 잘못한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난소암은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타입에 있어서는 발생에서 3기, 4기까지 진행이 아주 급속하기 때문에 3개월, 2개월 이 정도의 시기만으로도 이미 3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3개월 전에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는 것과 본인에게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빨리 근처 산부인과라든지 병원을 방문해서 이상 변화를 보는 것이 좋은데 나는 검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거 아니겠지 하시는 생각을 안 하셔야 하지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난소암들은 위험인자들은 계속해서 배란을 하고 생리를 하는 경우 즉 독신여성,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 또 출산을 하지 않고 계속 배란을 하면서 난소상피가 손상이 되는 경우 예전에 60, 70년도에서는 또 어떤 회사의 제품에서 성명과 탈크에 노출되면서 여성들이 아주 많은 난소암이 발생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이런 소송 자료까지 파우더로 인한 오조원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소송 과정까지 나오면서 난소암의 중요성을 더 많이 알고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예전에 저 성명과 탈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혹시 사용하신 분들이 있더라도 최근의 제품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악성난소암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다는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본인하고는 그 난소암하고는 다른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천인의 천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료가 잘 되었다고 본인이 치료가 잘 되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안 되었다고 해서 본인이 안 되지도 않고 본인이 3기라고 나는 큰일 났다도 아니고 본인이 1기라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그만 변화에 있어서도 담당 선생님과 또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봤을 때 분류만 해도 8종류가 있지만 이 각각의 종류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화도라든지 또 유전자 발현 형태라든지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소암 하나를 가지고 다른 분의 난소암, 나의 난소암, 또 치료의 결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난소암의 특징 중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전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꾸로 말하면 유전적인 인자를 검사를 해서 미리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난소암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적 난소암에 대한 유전적 치료, 표적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전적 이상을 갖고 발생하였는지 아닌지는 난소암의 관리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 이상을 갖고 있어서 치료를 했다고 했던 유명한 배우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13년도에 유전적 난소 유전 이상을 가지고 유방절제술, 15년도에는 난관절제술을 함으로써 난소암과 유방암의 위험성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 치료법이 아주 최근에 하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즉 유전적 변이가 있는 BRCA1,2 변이가 있으신 분들에 있어가지고 난소암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50에서 60배 정도 더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부모님 중에 또는 꼭 부모님, 친척 따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잘 아는 가족들 중에서 두세 명 이상이 우리 집에 왜 유방암과 난소암이 많지? 하는 느낌이 들면 꼭 어머니, 부모님 다 상의를 하셔서 유전자 검사는 어떻든가요? 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외로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본인은 완치가 됐기 때문에 이자 먹고 계셔가지고 모르고 계시다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가족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전 검사를 하여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난소암의 진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 빠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별 검사법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종양표지자 검사라든지 초음파를 해서 또 초음파 검사나 종양표지자 검사에서는 난소암이 초기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조금 변동이 왔을 때는 변동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선별 검사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상담만 해주시면 진단법이라든지 치료법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잘 소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전파 양상은 아주 급격하게 퍼지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기에도 빠른 전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방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소암도 다른 자궁암과 동일하게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고 1기가 가장 성적이 좋으나 대부분은 너무도 빠른 진행 때문에 3기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기로 진행됐다고 해서 내가 큰일 났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난소암은 적절한 수술과 또 항암의 반응에 따라서 또 표적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완치가 되기도 하고 만성으로 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소암이 발생하였던 또 가족력을 가지고 있던 상담을 해서 자신의 조건이 임신을 보존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면 자기의 병기라든지 조직의 타입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상의를 하고 해당이 된다면 임신력 보존 수술을 할 수 있는 난소암 조직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 후에 수술 방법이라든지 항암화학요법 또 표적 치료 방사선 치료는 잘 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적응을 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난소암은 상피성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비상피성까지 있습니다 비상피성은 아주 젊은 연령에서 오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이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10대, 20대들은 산부인과를 오는 것을 많이 꺼려하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을 조금 참고 있다가 더 큰 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른 생리 패턴, 평소와 다른 통증, 이상통증이 2, 3개월 이상, 2, 3주 이상 지속되거나 강화될 때는 반드시 10대, 20대라 하더라도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산부인과를 방문을 하셔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종양을 부인함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10대 청소년들이나 20대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꼭 많이 안 생기는 것 같이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와 상황에 맞춰서 각각 다른 형태가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상피성 난소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소암에 있어서 조직각적 진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초음파라든지 MRI CT 검사에서 난소암이 의심될 때 가장 오인이 많이 되는 타입들이 양성이긴 하나 복수와 흉수가 동반돼서 꼭 악성과 같이 보이는 섬유종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영상 진단에 있어서 난소암이다 아니다를 미리 진단하셔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놀라지 마시고 또 부인종양을 전공하시는 산부의과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섬유종일 경우도 있고 또 감염과 동반되는 골반 농량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난소암은 발생하는 위치, 발생하는 연령,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난소암이 다른 병을 미리 진단해주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난소에 큰 종량이 발생해서 치료를 시작하려고 봤는데 진행된 위암이었던 경우가 있었고 유방암이 진행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한 군데에서 발견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질환만 치료를 한다거나 하지 말고 어디 전이가 된다든지 같이 잘 발생하는 병변을 같이 잘 찾아서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이성 난소암에서 잘 오는 장기들은 유방, 위, 대장 등에서 전이가 잘 되고 만약에 전이가 된 종량 타입들은 이런 인환세포라는 특징적 조직 소견을 보이면서 대단히 예우가 나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 중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과 또 오해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기본적 수술을 한 모양이고 또 이렇게 골반 임파선 절제를 한 모양 이런 경우는 자궁경부를 남겨가지고 자궁경부를 제거하고 자궁을 남겨서 출산과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수술한 자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비타 동크라이포미 아르젠티나로 더 유명하죠 그런 에바라든지 유명한 사람들도 자궁경부암으로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중요성이라든지 위험성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최근에 있어서 선별검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이 되고 자궁경부암의 발생 과정상 정상세포에서 경증, 중증, 상피내암, 침륜암 단계를 밟아가는 상피암 조직이 상피암이 많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적절하게 하였을 때 많은 경우에 초기에서 또는 이영성증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발생 빈도의 원인에 있어서 잘 놓쳐진 원인이 발생하는 위치가 분만을 하지 않은 사람, 분만을 한 사람 또 폐경 후의 위치가 각각 다르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 있어서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때 선별검사를 해서 한 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하거나 또 다른 정밀검사를 위해서 인류주종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또 확대경 검사라든지를 보조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세포진 검사는 여러 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판독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오셨을 때는 중요한 위험한 단계에 있지 않은데 앞에 있는 이런 앞에 단계, 아스쿠스라는 단계에 있는 정도인데도 암을 진단받은 것 같이 놀라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그 세포 소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외래를 방문하셔서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그 치료법이나 의미를 아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선별검사법인데 이 선별검사법이 여러 단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단계에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므로 이 한 번의 검사에서 민감도가 40에서 60% 특이도가 60에서 90%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작년에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또 경부암이 진단됐다 작년에 검사를 오진한 것이 아닙니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자체가 이렇게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했을 때 검진이나 진단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런 낮은 진단도 민감도 특이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심플액 검사라든지 확대경 검사 또한 HPV, 인유조종 바이러스 검사를 함으로써 부정확한 검사를 많이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선별검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타입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면 오시는 비정형 상핀의 종양들이나 이런 저등급 병변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처치나 치료 없이도 잘 낫기 때문에 검진의 빈도를 조금 자주 한다든지 어떤 바이러스와 동반되어 있는지를 잘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고등급 단계에 있는 종양들에 있어서 치료가 냉동치료, 레이저치료, 절제술, 원추절제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적출술이 효과적이긴 하나 분만이 종료되지 않은 환자들에 있어서 원추절제술의 범위라든지 자궁적출술의 범위는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분만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 출산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치료를 상담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함으로 자궁경부암은 침륜암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지 않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세포검사 결과 이상들은 비정상세포이긴 하나 암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외래나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진단이나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이렇게 전암병변은 많으나 자궁경부암 자체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 병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선별검사가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만 12세에서 전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 또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 요인들인데 이 여러 가지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바이러스 바이러스 하면서 아주 무섭게 이 사태를 잘 넘어가고 대처를 하고 있듯이 자궁경부암의 발생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바이러스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즉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해당될 때 자궁경부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여러 명의 성파트너가 있는 경우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주의해 주시면 되고 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을 때 바이러스를 적절하게 제거를 못해주는 흡연 상태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면서 자궁경부암을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또 이는 또 어떤 어느 정도 크기가 증가됐을 때는 출혈이라든지 질 분비물 통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에 있어서는 이런 전구단계 선별검사가 잘 되는 편평상피함도 있지만 선별검사를 했는데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선암이라든지 육종성변화, 점액성타입, 다양한 타입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검사를 하더라도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고 불편감이 생길 때는 재검을 하거나 전에 말씀드렸던 인류주성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정밀검사를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법을 상의하셔서 검사에 오차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또한 또 변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신체검사, 방사선 검사, 또 진단적 검사, 다른 조직 검사를 하는데 이전에 변기를 구분할 때는 방사선 검사의 임파선 범위라든지 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검사에 있어서는 임파선 범위가 방사선적으로 또 조직학적으로 진단될 때 변기가 3기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병기와 지금 병기가 조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병기에 맞는 치료를 잘 상의하시고 자기의 병기에 맞도록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임상병기도 1기와 2기, 3기, 4기로 구분이 되고 각 병기에 맞는 치료법이 있으니까 그 병기에 맞도록 병도 치료하고 또 임신과 분만이 가능한 병기에 해당되는지 구분을 해서 치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진단되고 와서 보통 수술 말고 방사선 치료가 더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보통 환자분들이 나는 난치고 병으로 잘못되는구나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신체적 조건, 병의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수술적 치료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조직 타입이라든지 병기 또 내과적, 외과적 상황에 맞춰서 수술적 요법,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같이 85%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각각 병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2018년도부터는 산부인과에 있어서도 부인종양분과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암이 진단되었을 때 부인종양분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과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사의 중요성과 정기검사가 잘 안 되는 타입들에 대해서도 잘 진단이 되지 않는 부인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었을 때는 정기검사를 하였더라도 한 번 더 오차의 가능성을 두고 상의를 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또 부인암이 진단된 경우에도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변기와 조건이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진과 진료, 치료도 중요하나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생활습관, 정기적 운동, 건강한 성생활, 음주 흡연 등 음주를 줄이고 급련을 실천하는 등 여러 가지 건강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암 중 난소암의 일부는 유전이 되고 필요시 유전자 검사, 가족 유전자 검사가 시행해야 되므로 유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유전 검사와 예방치료가 필요하므로 부인종양, 중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서 치료 방향과 치료 방법, 예방적 방법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암, 여성의 건강은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과 사회, 국가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건강한 여성들의 건강은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므로 작은 습관의 변화, 정기 검진으로 여성의 건강을 지킴으로써 우리 사회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